민수 여기 앉아서 민수 지금 계란 까고 있어? 우리 아들 얼마나 섬세한데 껍질이 있어? 그것도 까는거야 민수야 그것도 벗겨 그 껍질도 얇은 흰색 껍질도 벗기는거야 엄마 아빠 얇은거 어디있잖아 응 얇은것도 벗기고 있어? 집에 있는 모든 스티커를 떼는걸 이어서 마늘 까기와 계란 껍질 까기 응용버전 지금 봐봐 3분의 1을 완성했어 우와 민수 대단한데 잠시만요 그걸 넣지 않았다 뭐 이 접근자 견딧 멈추 뭐지 민수야 재미있어? 응 하나 더 깔래? 응 거기다 깠어 그거 다 까고 마지막 거 하나 민수 까 그 되니 진짜 잘한다 스티커가드의 실력이 있다니깐. 오! 미스 차고! 중간 동안 청소까지 하는 센스에요. 다 했다. 다 했어. 우와! 완성! 엄마 다른 거! 미스야, 이것도 해. 열심히 해서 먹구나. 이거 아빠 드리자. 아빠 먹어요. 이 영상의 소음은 없애기일 hands. 아, 그리고 모든지! 어떻게 되는지 잘 바뀌었어요?